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너스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의 영상 준비했어요 꾸미꾸미 꾸미메이션님의 영상 오늘 한번 감상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채널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꼴집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어몽너스 애니메이션 임포스터 두 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라네요 퍼플과 퍼플 베이비 모습 아이고 아가 가보자 엄마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이거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딱 맞추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엄마 재밌어요 우리 아가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똑똑해 벤트에서 튀어나온 임포스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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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빨리 꺼야돼 꺼야돼 이거 왜 고장난 거예요 이거 어 저기 잠깐만 저쪽에도 누가 인증 좀 해줘야 되는데 누구 안 계시나? 저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우 팔이 짜발라가지고 아우 어떡하면 좋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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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완전 아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보라 걱정마 내가 있잖어 잠깐만 파란색 저거 임포스터 아니었어요? 뭐지? 으음 하하하하 아니 뭐야 뭐야 저거 시그널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하하하하 이걸? 우결각을 잡나요? 어 보라와 파랑 커플 어 어 크루원 플러스 임포스터 커플에 탄생인가? 어? 어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을 느낀듯한 퍼플 베임인데요? 어? 저 아저씨 느낌이 좀 이상해 뭔가 이이이 보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 아아 보라씨 아가아가 저 가서 인사드려 어 뭐지? 새아빠 각인가 이거? 하하하하 어 요 놈 보게 참 이쁘게 생겼구만 아저씨가 목마 태워줄까? 하하 아 뭐야 이 아저씨 착한 아저씨였잖아 하하하하 어 그렇게 뭔가 평화로운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파랑이 임포스터 잖아요 뭐죠? 무슨 꿍꿍이죠? 하하하하 어? 우리 결혼했어요 띠용? 하하하하하하 이쪽으로 와봐요 여보 어? 파랑씨 어디 가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랑이에게는 진짜 짝이 있었어요 같은 임포스터 여자친구인 분홍임포스터 아 뭐야 임포스터였어? 하하하하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 당해버린 보라 하하하하 아까 아 미안하다 하하하하 어쩌봐요 어머! 어머! 어떡해요 파랑놈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버렸어요. 엄마! 아 쉬쉬 아가아가 걱정하지마. 너도 너희 엄마 곁으로 보내줄게.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연두. 바로 보고 때립니다. 임포스터라! 그들은 임포스터였습니다. 엄마 하지만 베이비 퍼플에 엄마는 이미 가버렸어요. 괜찮아 아가 너 곁에 상상 있어 줄게. 자 어몽어스 핵포스터. 그냥 임포스터인데도 모자라서. 핵을 쓰는 임포스터. 핵포스터에 등장입니다. 이번엔, 드리미 그는 임포스터이자. 핵쟁이입니다. 흐흐 하아앙 쉬쉬 쉬쉬 게임 중 Basic 있기에 자 전기실에서 전선 좀 고쳐볼까 노랑 맞춰주고 분홍색 빨간색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또 뭐지 오잉 오 야 임포스하다 배트가 움직이는 걸 봤어 어떤 녀석이지 하이 나 찾았어 아우 뒤늦게 도망치지만 핵쟁이기 때문에 무한사보타지로 하향이는 이 전기실에 영혼이 갇혀있을 겁니다 어 뭐야 구원자 발견인가요 아이고 핑크야 속았지 나야 나 검정 핵포스터 어 뭐야 너 너 뭐하는 놈이야 신세계 시체를 발견한 빨강 하지만 핵포스터의 눈에 대놓고 뛰어버렸어요 으 으야야야야 긴급 소집 와 핵포스터이기 때문에 순간이동까지 합니다 나랑 잠깐 진솔한 토크 좀 해보자고 피의 대화를 말이야 긴급 소집 긴급 소집 삐익 경찰 크림이다 대놓고 그냥 긴급 소집 버튼 앞에서 빨강이를 죽여버렸어요 저 자식이 으 어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오늘 방금 시작한 유비라고요 이렇게 순진한 저를 의심하시다니 저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마음씨가 넓은 그래서 가볍게 자동투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 오? 뭐 뭐 뭐야? 우와 오히려 초록이가 몰빵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잘 가라 멍청한 리였어 이거 맨날 해도 해도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진짜 하아 친구 도움이 필요한 거야? 요거는 말이야 어때? 아주 인증이 쉽지? 오우 너 뭐냐 검정아 되게 잘한다 아 넌 좀 쪼꼼 생긴 거랑 다르게 참 착한 친구구나!? 하하하 하 Ow 근데 내가 도와줬으니 대가는 좀 치러야겠는데 DS5 대가는 너의 MBC grand 탁 와 그냥 초토합니다 . 자 오케이 야아 검정아 잘 봐줘 나 확정시민 인증한다 . 아 그래? 내가 아주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게 근데 그 전에 잠깐만 잠깐만 시체 발견이야 저 자식 아까부터 이상하더니만 너 인포스터 짜다 이 자식 이거 아까부터 거짓말이야 지금 말이야 자동 투표 어머 아니 이거 베이비가 있는 파는 항상 엄마가 무조건 죽어요 이거 안돼 민트가 갔습니다 엄마 안돼요 엄청난 해포스터에 위려 지나갈 때마다 이 모든 자리는 시체로 가득합니다 이제 남은 크루어는 베이비민트 하나인가요? 쉿쉿쉿쉿 아가 너무 걱정하지마 똑같은 곳으로 가게 될거야 너도 하하하하 아아아아악 껌정이는 해킹으로 벤이 되었습니다 최종 승리 민트 베이비 우와 수승 이 지구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